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오랜만에 회사에 가는 날이어서 그래서 오늘 차를 끌고 나왔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짜잔! 짜잔! 카페에 왔어요! 미팅 끝나고서 코익스로 와서 지금 동생 기다렸다가 동생이랑 같이 갈 거예요. 오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 정말 맛있게 만나요! 진짜 멕시칸 음식처럼 생겼어 아 어떤 미국 할머니가 이런 거 해줬는데 내가 여기 오산국한테 기억 안 나는데 그때 피자가 있었던 거 같아 피자랑 이거랑 해가지고 난 너무 배부르게 먹기 싫어 귀여워 아 귀여워 완전 마음에 들어 이거 뭐지? 요새 그거 아니야 요새는 내가 해줄게 왜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성질머리봐 귀엽다 오리지널 부스? 와 진짜 생각보다 작다 이거 양팔트로 만든 가방 같아 나도 만져볼래 할로우 와 귀여워 이게 뭐야? 나 가방 샀다 지민이 가방 샀대 딱 니같은 거 샀다 니같은 거 엄마들은 왜 항상 그렇게 얘기할까? 여기 등장에다가 떼타기 너무 속상하겠다 쌩지같은 거 샀다 쌩지같은 거 샀다 쌩지같은 거 샀다 안에 너무 색깔 이쁘다 그치? 귀여워 쌩지같은 거 보였구만 아 귀여워 여기다 뭘로 가다 대니 엄마 헤드폰을 하나 딴 거 같네 안녕 여러분 제가 쇼츠를 저번에 올렸었는데 이제 오늘 결혼식에 갑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결혼식 하객룩을 골라볼거에요 내일 사촌오빠 결혼식에 가는데 거기가 야외 결혼식이래요 어떤 거 입고 갈지 한번 골라주세요 짠 요렇게 요렇게 짠 짠 짠 짠 요렇게 요렇게 해봤어요 거울 한번 닦아야겠다 잘 안보여 OOTV? 어 OOTV 짜잔 아 마음에 드는데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고르는 룩이야 아 진짜? 어! 의외지 근데? 응 의외인데? 응 쫓아 어휴 진짜 너무 오래 걸렸다 우와 날이 너무 좋다 표시는 거 응 이따 벚꽃 등장 아닌가? 어 좋아 혜연이는 항상 이 앞머리에 여기가 하나가 이렇게 똥 있어 진짜 이렇게 똥 자르고 싶어 그치? 또 한 마리만 튀어나왔어 근데 나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기로 했어 언니는 신경 안 쓰는데 보는 사람이 그래? 뭐 신경 써요? 어 그럼 이건 하나 빼줄게 어때? 응? 어떻게 했어? 원래 안 빼서? 이렇게 스티커 떼듯이 떼면 돼 어? 필름 같은데요? 인화지 인화지 응? 응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선뜻 아 아 이쁘다 이쁘다 야 야 나 찍어줄게 저거 들어와 와 아 아 아 아 아빠 너무 멋있다 아니 아빠 아까처럼 한 손으로 하는 게 더 멋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e 으 아 너무 놀라 으 맛있다. 짜잔. 짜잔. 날씨 동료. 짜잔. 시도가 진짜 동료. 너무 맛을 봐. 맛있어. 맛있어. 아, 저거 아니에요? 아, 저거요?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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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저는 집으로 갑니다 자자자자자 이렇게 뭐 옮기세요?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쩐에 알바하다가 친해진 동생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그 동생이 이제 저랑 나이 차이는 진짜 많이 나는데 한 9살 차이인가? 이정도 나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하여튼 이제 나가볼게요 짜잔 사람 진짜 많아 짜잔 아 된대 카페 어디가 좋아요? 어디 카페 가지고 일단 오늘 마침 차를 갖고 왔으니까 네 소양땜 이런데 갈까? 짜잔 아니 피 같은데 오늘 말이야 아 예뻐 우와 신기하다 안녕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 시작 짜잔 오늘의 룩 저 오늘 퍼스널 컬러 하러 가요 여기야? 콜라? 아니 무슨 오픈 시간에 맞춰왔는데 벌써 사람이 만석이라 20분 대기해야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뛸 걸 그랬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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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어, 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여기다. 나도 좀 보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 빨리 지우는 게 나아. 얼굴 오이같이 길어보이는 거 내 기분 탓이야? 아니. 오이같다는 소리 좀 그만 할까? 뚱뚱해 그 건지, 오이같다는 건지. 나 살쪄서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살쪄서 스트레스 받아 그 건지. 머리 모양 이상해 그 건지. 그럼 나 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 난 너무 예뻐, 가는. 난 너무 예뻐요. 난 너무 멋져, 가는. 난 너무 예뻐요. 이 노래 뭐지? 안 써, 가는. 난 너무 매력 있어, 가는. 여러분 저는 여름? 여름 뭐였지? 내 기억력. 나이트. 여름 나이트였어요, 글쎄. 제 동생은 가을 뮤트. 가을 뮤트? 와 너무 신기하다. 저희는 화장품이랑 옷을 좀 같이 공유를 많이 하는데 거의 완전 삼각으로 입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의 룰. 약간 화이트 느낌으로 입었습니다. 이걸로 찍는 거야? 야. 우와. 이렇게 쳐갖고. 아 진짜? 나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근데 너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아. 나는 그 마음인 줄 알았어. 가보자. 근데 여기. 이상하다? 그 땐 사람 되게 많다고 했었는데. 아 되게 좋은 냄새나. 헐.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어. 얘 너무 귀엽다. 학교를 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왜 빠졌어? 꿀통 커플 반지. 미쳤어. 너무 귀여워. 귀여워. 짜잔. 크림 브릴레. 아메리카노.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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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왜 이렇게 안 어울리는 느낌이지? 신발이 진짜. 진짜 안 어울리네. 이렇게 입었습니다. 짜잔. 더울 때는 이렇게. 바지 미쳤다. 바지 너무 끌려. 한 땅 접어야 되겠는데. 친척들이랑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갑니다. 어, 나 강하게 해드릴게요. 짜잔! 어, 야, 너네 센스있다. 손이랑 찍어주는 거야, 지금? 어때? 괜찮아? 아니야, 난 얘가 먼저 와있을 줄 알았어. 내가 사만이 사만 너무떨어. 어, 맞아, 맞아. 대박이지? 먹은 이제 누를 예정. 어어? 어, 어언? 어언? 어, 이제 산책을 지웠다. 아야, 아야, 아니. 이처럼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어, 어언? 어언? 수고하십니까? 감사합니다.